어..사우세! 뭐야.. 저 새끼가 왜 여기.. 저기요.. 하이 고슈진 산하! 주문 뭘로 도와드릴까요? 아.. 마법의 생수랑 케이크 하나 주세요! 하이 고슈진 산하! 앉아서 기다리세요! 네! 알파카 바니걸인가? 특이하네.. 씨발 나인지 모르겠지? 입꼬러지로 있는 걸 들켰다가.. 교복만 보다가 바니걸 입은 거 보니까 더 이쁘네..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.. 학교에 소문 나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.. 병태.. 나한테 뭘 시키려고.. 이러지 마.. 지금 반응하는 거야? 오히려 좋아! 나는 거친 걸 더 좋아하거든! 너 진짜.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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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. 정신 차려 최영은.. 고슈진 산하! 주문하신 마법의 생선 케이크입니다! 고슈진 산하! 이게 다야.. 네? 고슈진 산하! 최영은이지? 무슨 소리야? 이거 안 나? 하.. 맞네 최영은! 하.. 그게.. 너 이대로 학교 생활 끝내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뭐지? 친구야! 이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할까? 하.. 친구야 라니! 주인님이라고 해야지 아.. 주.. 뭐? 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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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입니다! 네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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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하.. 죄송합니다! 아.. 괜찮아요! 아니에요! 제가 닦아드릴게요! 하.. 야! 일하는데 가면을 쓰면 어떡해!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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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오세요 고슈진 삼아! 네.. 안녕히 계세요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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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!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어? 그러고 나왔나고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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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너 오늘 본 거 소문내면 진짜 죽여버린다 알겠어 응? 애초에 말할 생각도 없었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 여기 온 것도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가기 전에 나랑 약속하고 가 약속한 거다 어디 가서 얘기 들려오면 진짜 죽이러 갈 거야 알겠어 나 그럼 이제 가봐도 돼? 다음 주에도 또 올게 다음 주에도 온다고? 아 좋댔다 쌤